말씀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아우. 개한테 하듯이 하네. 시동거라 시동거라. 아 뭐하는 거야 지금. 바깥의 주제는 세상도 구하고 여자도 구하고 이 한계에서 없을 법한 영화 속 히어로. 뮤비 히어로로 만들어드립니다. 누님들이 싱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. 반조인데 알아요? 나래 씨 진지 먹었냐? 진지가 뭐예요. 왔다 왔어. 아니야 아니야 나 못해. 제이미 님과 함께 또는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. 꼭 나를 안 뽑아야만 통기 후련인.